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10시 탑 글로벌 통합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마타 최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애터미는 모든 행사를 시작할 때 사원으로 먼저 시작함을 알립니다. 자 사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지하며 생각을 경영한다. 시금의 공연을 소지하며 공헌이 생긴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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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글로벌 통합으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우리 글로벌 통합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미국과 캐나다의 다니엘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국과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라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아 또 그리고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도 정말 통역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통역사분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하기 좋은 계절에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승급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도 그 리더님들의 스피치를 열정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단일 활동 스피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유광남 사장님 수원 메인탑에 계시네요. 유광남 사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 메인탑 그리고 분당 오리탑에서 활동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유광남입니다. 저의 전직은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쭉 해왔고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 꿈은 도서관 사서가 되거나 아니면 책방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이 직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는 천직으로 알고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에게 진짜 봄날처럼 애터미가 왔습니다. 우연히 나라든 것은 아니었고요. 저의 일과 연관돼서 인연이 되었는데요. 그 넥스트 이코노믹이라는 잡지사에서 원고총탁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애터미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연관되었던 다단계, 미친 개보다도 무섭다는 다단계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저는 당연히 처음에는 심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편견을 깨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어느 날인가 저의 작업실로 애터미 본사 직원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잡지에 네트워크 관련된 연재를 하자 궁금해서 방문하셨던 것이고요. 전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터미에도 애터미에 대한 책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직원분은 외부에 나온 것은 없으나 내부 교육용 책자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책을 좀 볼 수 없느냐고 했더니 직원분이 돌아가셔서 책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박스가 책이 왔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전부 인문학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저는 잡지사의 기구 때문에 원고를 하다 보니까 많은 네트워크사들을 검토를 하고 관련된 글을 쓰다 보니까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은 성공에 관한 책이나 자기개발, 경제 이런 게 주로였는데 애터미는 인문학에 관련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그 바람에 저는 애터미라는 회사를 새로 생각하게 되었고 변산에 있는 세미나장에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서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고요. 그때 저는 바로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를 확신했습니다. 애터미는 되는, 꼭 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저는 이미 사업에 대한 설정은 했지만 이걸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진짜 많은 시간과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짝사람처럼 애터미는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하는 것처럼 혹은 노는 것처럼 또 취미활동하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갔는데 파트너분들이 생겨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결단과 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본래의 천직에 새로운 또 하나의 천직이 훅 들어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늘 도움을 주시는 스폰서님들과 절 믿고 따라주는 파트너님들을 위해서 이제는 무장된 이론을 실천할 시기가 된 듯합니다. 올 2022년 안에 꼭 국장 도전을 이제는 목표로 하고 결단해서 위로는 스폰서님들을 또 바치고 또 아래로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모토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결심을 했고요. 끝으로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전업으로 나와주신 저의 파트너 올인하고 계시는 우리 미래의 임페리얼이 꼭 되실 김연숙 사장님 그리고 좋아하던 친구들과 술도 마다하고 외조에 도움을 주시는 남편 윤찬영 사장님 그리고 역시 전업으로 활동하는 안상렬 사장님 이분들이 생생의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비리드 팀을 함께 꿈꾸며 꼭 성공하는 그날까지 같이 뛸 겁니다. 청취해 주신 모든 사장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강남 사장님 22년 안에 국장 가신다고 하셨죠? 네 꼭 달성하시라고 큰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분당탑의 임은정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분당탑 다이아몬드 마스터 임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 15년 이상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는데요.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서 애터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재열 총장님, 이항수 본부장님, 최윤자 극장님, 산하에서 열심히 열정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또 저희 애터미 안에서의 목표 설정을 하면서 거기에 도달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그 미래에 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에 집중하는 저희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재가 지났을 때 후회하는 과거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일, 몰입할 수 있는 일,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데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함께 이루고 있는 팀원들이었어요. 그 팀원들과 함께 나아간다면 그 일을 놓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한 15년 정도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항상 생각했던 건 이 유치원에 대한 비전과 이 유치원에 대한 철학이 무엇일까? 내가 이곳에서 철학에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는 애터미를 알아가면서 바로 회사의 철학, 경영철학, 그리고 사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팀을 운영하면서 팀에서 일을 하면서 저는 이 네 가지 항목의 정목을 시켜서 저희 팀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저희가 만나는 함께 일하는 파트너와 스폰서님들과의 소중하게 존중하고 또 매 순간 만나는 소비자의 만남과의 존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경영한다. 저희 팀에서는 모닝 자기암시라는 걸 해서 저희 아침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뤄낸 것처럼 글을 쓰고 저희가 목표한 하루의 일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동이 저희 스스로 주도적으로 일어나게끔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사장님들의 주도성을 함께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며 애터미는 저희에게 오아시스를 가는 지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막에 목이 굉장히 마른데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다면 굉장히 지칠 것 같고 삶이 무미건조할 것 같지만 저희는 애터미라는 지도를 지금 손에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곧 오아시스를 만난다는 희망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믿으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섬긴다. 감사하는 마음이 겸손의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 마음이 빠진다면 성공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는 하루의 일과 애터미 안에서의 감사한 일을 꼭 제시하면서 그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애터미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네트워크 사업은 단 하나 팀워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요즘 더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스포츠 선생님들의 역할 그리고 저의 역할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역할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고 진행하자는 이재열 총장님의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저희는 우리 우리 우리를 외치면서 오늘도 결단하고 내일도 결단해서 미래의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 팀워크를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도 저희의 행동이 무한 방법 때문에 그 행동 하나하나에 절실함이 묻어나는 그 행동을 저는 응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분당 탑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 글로벌 탑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이 오아시스를 만나기 위한 이 지도를 다 들고 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열정 열정 열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원들과 애터미 오아시스를 꼭 찾으시고 국장님도 가시라고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토론토 탑센터에 뮤세이 사장님 나와주세요. 토론토 탑센터에 뮤세이 사장님 나와계신가요? 뮤세이, are you ready? Hello. Yep, you're good to go. Hello, my name is 뮤세이 for Toronto Tops, but I live in Kentucky, USA. I'm a mother of four kids. 안녕하세요. 토론토 탑 소속 뮤세이 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명의 자녀들을 지금 키우는 엄마입니다. 네 명의 자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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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토론토 탑 소속 무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4명의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현재 저의 시어머니인 토토와 함께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님은 카파, 레이메, 무세, 에스터, 미영고입니다. 모든 스폰서와 파트너에게 감사합니다. 작년 4월에 시어머님이 회원 가입하여 제품을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가입하면서 애터미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함께 했더니 그 결과가 시어머니 토토가 2월에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하였습니다. 에스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시스템과 에이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 all have language limitations due to the lack of English. But we love our product so much. Our tea will be the bad atomy people in the Korean nation and Burmese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영어가 부족하여 언어의 장별이 있지만 우리는 애터미 제품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미국 안에서 칼 앤 버미스 민족 커뮤니티에서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목표는 오토 판매사이며 센터를 낼 예정입니다. 모두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이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올해 센터도 개설하시고 오토 판매사도 꼭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죽전 탑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우리 장윤영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모두들. 네 일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장윤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전 직업은 편집 디자이너였고요. 직장 생활을 하던 도중에 제 미래가 불확실해서 온라인 사업을 알아보던 중 27살이었던 때 친언니와 형부로부터 애터미를 전달받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단계라는 좋지 않은 인식들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망설였지만 어떻게 이제 무자본으로 이 애터미가 사업이 가능한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 배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초청을 받은 양재 원데이 세미나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 원데이 세미나가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무자본으로 능력이 없어도 가능한 사업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노동 수입이 아닌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회장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빠르게 뛰게 해주었습니다. 성공을 하려면 성공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 하라는 우리 스폰서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는 6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시스템에 올인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온라인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프라인 세미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전업으로 저는 바로 애터미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27살인 나이에 인맥도 많지 않고 제가 제품을 들고 나가면 친구들은 선크림 하나 사두나 안 사둘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 구축을 해나가야 될지 정말 막막하던 때에 저는 엄마로부터 지인들을 소개를 받고 그리고 제 첫 파트너인 초등학교 동창, 그 파트너의 어머니의 지인들을 소개를 받아가면서 소비자 구축을 해나갔습니다. 그때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였고요. 현재는 저의 시어머니인 강다임 여사님으로부터 또 일산의 신배론 사장님을 소개를 받아 현재 일산에서 사랑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나와서 소비자 구축도 되고 많은 직급자분들이 탄생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정말 무한 관계이기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능력이 없는 저에게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을 저의 능력으로 만들어주시는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저희가 저희 팀은 20대부터 70대 정말 다양하게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지만 서로의 장점을 살려드리고 단점을 보완해드리면서 함께 꿈을 갖고 있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현대의 애터미 사업을 3년, 4년 차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정말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기보다는 제가 플러그인 되어 있는 성공의 시스템 안에 끈기 있게 들어가 있고 그 안에 한 분 한 분 안내를 해나가면서 그 안에서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성공 시스템 안에서 꼭 균형 잡힌 3을 만들어 나갈 것이고요. 올해는 제가 오토 판매사 핀을 받을 예정이고 저는 30대의 일로부터 은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꼭 제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시죠? 올해 한 해 꼭 오토 핀 받으시기 바라면서 30대의 성공 꼭 이루시라고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월에도 승급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승급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말 대단하시죠? 이렇게 날씨도 좋긴 하지만 열정적으로 사업하시면 도전하시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강남탑의 이연혜 세일즈 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혜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열정과 꿈을 꾸며 백성옥 총장님의 최고의 강남센터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이연혜입니다. 제가 에디니로 입학을 한 지가 2022년 1월달이 시작하여 4월 13일 날짜로 졸업하고 세일즈 마스타로 승급한 2연회 다시 인사드립니다. 강남센터에서 오게 된 동기는 대상 포진이 걸려있던 중 지인으로부터 직장으로 낳는 좋은 제품이 있다고 길래 기가 벗쩍 띄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해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애터미는 잘 알고 있는 제품이다. 본인도 딸도 대상 포진이 걸려 해모임 먹고 완전히 치료되었다는 말씀 듣고 바로 해모임 한 바퀴 살리고 왔던 것이 치료가 되고 가장 큰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성옥 총장님께서 많은 지혜와 살아온 노하우와 경험담으로 말씀 따라 시스템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신 말씀 복제하며 부지런히 매일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문이 열릴 것이라 믿고 뛰어 총장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최경숙 국장님과 도와주신 본부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마이크 열어주세요. 마이크 빨리 열어주세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 안 됩니다. 마이크 안 됩니다. 마이크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 몇 전화가 왔네요. 2023년 9월에는 국장으로 도전하여 성공의 모습으로 바당개라는 누명을 벗어 당당하게 그분들을 리크리팅하겠습니다. 이번 미국 파트너 이경훈 사장님과 함께 올라가게 되어 더욱 힘나고 가슴 벅차고 희망이 보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과 굳게 먹고 다시 뛰겠습니다. 총장님, 국장님, 여러 서폰사님 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행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열정적으로 스피치를 하셨는데요. 이럴 때가 꼭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열정적인 이현애 사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국장님으로 승진하신 분이 또 계시죠? 승급하신 분이 계시죠? 네, 서초탑의 김성준 샤롯 노즈 마스터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초탑의 명일동에서 사업하는 따끈따끈한 뉴 샤롯 노즈 마스터 김성준입니다. 저는 제기동 양령시장 한방타운에서 지금 35년 동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의원 VIP 고객이신 한경화 본부장님을 통해서 애태민을 처음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은 원래 처음부터 너무 20대, 30대, 40대를 거쳐오면서 제일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제가 35년 동안 한우물을 파면서 좀 이룰 것은 이뤘다 생각을 하면서 가족 와이프와 두 아들을, 지금 두 아들은 지금 뉴욕에서 뉴욕대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거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득 10년 동안 지원을 해주다 보니 노우라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노우라는 그런 게 생각이 났고 그래서 혹시 다른 도구를 생각하던 차에 애터미, 8개월 동안 전혀 관심도 없었던 애터미를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보고 그때 결심을 하고 4월 4일에 저는 애터미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너무 저한테 좋은 도구였고 노우와 그리고 뉴욕에 있는 저희 가족들의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완벽하게 확신을 했습니다. 이런 착한 애터미가 어디 있습니까? 4월 챌린지를 제가 하면서 저는 한경화 본부장님, 김도혁 본부장님을 따라서 무조건 손 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님들께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해모임을 많이 전달을 했고 그리고 주위에 전달을 받아서 저는 하위 파트너 사장님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따라오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2022년은 제가 키르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애터미를 전개할 생각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파트너 사장님들을 진짜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들을 섬김이 가장 또 중요한 대목이고 시스템에 인을 꼭 하셔가지고 미팅, 세미나에 꼭 참석해서 파트너 사장님 그리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어가야만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게 감으로써 진짜 쉬운 사업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실 겁니다. 여기에 초보자 사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현에 이번에 세일즈마스터 되신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그 세일즈마스터도 첫 직급을 도전해보면 거기에서 무한한 가능성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팀장 정도 되고 또 국장이 되면 이 시스템에서 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그런 약간의 자격을 갖추시면 다 같이 팀이 팀 사업 아닙니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한경화 국장님과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애터미 역사를 새로 쓰신다고 하십니다. 김도혁 본부장님 같은 부부지만은 저는 이 스폰섬들만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도 저와 같이 따라가게 한 팀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나눠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푸십시오. 베풀면 옵니다. 많이 베푸시면 적게 오더라도 행복합니다. 애터미 사업은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서초탑 수장이신 이준석 본부장님께서 우리가 저희가 3월, 7월, 11월 챌린지를 항상 기획을 하셨습니다. 저는 내년 3월 본부장이 목표 그리고 그 2024년 3월은 로얼마스터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애터미 끝낸다는 생각으로 서초탑의 직진맨, 그리고 애터미의 직진맨으로 남겠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성공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들 파이팅하시고 쉬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분명히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스피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내년 3월이라고 하셨죠? 네, 그 전에라도 꼭 본부장님 달성하시라고 다시 한 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울진탑센터에 장선옥, 스타마스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울진탑 소속 장선옥입니다. 변인성 총장님, 장여란 총장님 산하고요. 저는 사물 승급자입니다. 저는 판매서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직급 도전을 할 때마다 제가 필요한 포인트의 3배 이상의 명단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필요한 만큼의 3배 이상의 명단을 작성해놓고 시작을 했는데 아자를 딱 외치면서 그 다음 날에 다 알고 계시지만 울진에서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분들이 이 명단을 하나도 활용을 못해본 상황으로 직급 도전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산불은 산불이지 왜 이게 소비자하고 상관없지 않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기에 산불이 진압이 안 되는 바람에 전국의 헬기하고 소방차들이 다 울진으로 송동원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대인원의 하루 3끼 밥이 문제가 된 거예요. 뉴스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큰 산불이었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분들이나 우리 사업자분들께서는 대피를 하신 분도 있고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대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분들은 그분들의 밥을 하는데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산에서 일하시는 산불 진압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국을 막 이만큼 끓여서 밥을 먹고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김밥을 말아야 되고 계란을 삶아야 되고 주먹밥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거기에 봉사활동을 다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애터미를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 되었고 거기에다 저희 사업자 도전하시고 유지를 하시는 직급자분들도 상황이 코로나 걸리신 분들 또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로 인해서 대피하시고 또 우리 신규 도전하시는 국장 한 사람은 새댁인데 신랑이 또 소방대원이라 그 산속의 불꽃 등기 속에 가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급을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이유는 저희 애터미 사업이 조직 사업이고 팀워크 사업이고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위기였고 전쟁 상황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위기는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실판하러 오는 것이라 이렇게 이런 말들이 생각을 해서 이뤄냈던 것 같고요. 끝없이 끝없이 도전하고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우리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이 도전하고 운전하는 우리 탑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신 우리 스폰서님, 박현우님, 형제라는 사장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내년에는 총장 도전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화이팅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힘내고 힘을 갖춰서 정말 명예로운 힘있는 탑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피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하겠다 하면 무조건 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로얄 마스터 꼭 되시라고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친구 파트님 많은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우린 이제 스피치, 여러분들의 많은 활동 스피치 많이 들었는데요. 이어서 우리 성공자의 또 리더 메시지를 들으셔야겠죠.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모시겠는데요.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은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고 뛰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나오실 때 여러분, 우리와 같은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 나와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로얄 마스터 백성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매주 만나는 우리 탑가족 여러분, 국내외에서 이렇게 얼굴을 다 볼 수 있고요. 또 소중한 인연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스피치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동기부여 받았고요. 그리고 진짜 갈 사람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공할 사람은 성공할 이유를 대고 성공 못할 사람은 성공 못할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PV들, 파트너의 드라이빙 뎁스를 하는 PV들도 아, 내가 카드가 없어서 못해. 이런 분들은 엉덩이를 떼지 않아서 그래요. 떼지 않으면 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띄고 만들고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많은 소비자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뛰어서 좀 더 힘을 준다. 이런 마음으로 파트너들을 응원하고 구원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타민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유가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제가 형제라인이지만 우리 장선옥 스타마스카님이 될 줄 알았어요. 에리니 때부터. 왜냐하면 제가 한 15년 전에 울진 자수정 축제를 가보았어요. 서울에서 가면요. 정말 정말 가도 가도 안 나오는 데가 울진이더라고요. 그렇게 멀어요. 완전히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도 가도 왜 이렇게 울진이 안 나오지 할 정도로 먼 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로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울진은 정말 멉니다. 여기 강남탑 센터인데요. 뭐 송파에서 와도 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먼 울진에서 에리니 때부터 저는 저분이 누구지 하고 보니까 장선옥 스타마스카 때부터 분당탑에 코로나 이전에 모든 큰 시스템에 파트너를 몰고 5시간, 6시간 운전을 해서 오는 것을 보고요. 저분은 능력 필요 없고 무조건 되겠다. 그런데 또 보면 언제나 탑 시스템에 가장 멀리서 오는 리더였어요. 저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리 시간을 멀다, 가깝다, 시간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조금만 볼래요. 이런 얘기로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생각하고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애텀이 선한 부자 클럽에 들어오라는데 거리 상관없습니다. 오고 가는 동안이 기도입니다. 5시간, 6시간 운전하면서 나의 칸드람, 나의 인생 시나리오 스토리, 내가 정상에선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운전을 5시간에서 오잖아요. 30분 운전해서 오는 사람보다 큰 기도로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한다고 봅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보면 누가 지각하죠? 학교 정문 앞에 사는 아이가 지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멀리서 스폰서를 찾아오는 사람이 그 기도의 힘으로 축복을 받는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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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기어와도 와야 돼요. 시스템에는 기어와도 와야 돼요. 이 자리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또 스폰서 시스템, 본사 시스템, 석세스 아카데미부터 들어와서 정말 쓰러져 죽어도 여기 들어와서 죽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애터미는 참 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뉴스나 보셨겠지만, 애터미 뉴스. 송리산, 우리가 꿈이, 송리산에서 애터미의 석세스 아카데미가 시작된 그 송리산 뉴스 호스텔, 아주 유명한 곳이지만 정말 명소고 명당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요즘은 그냥 다 옛날 건물이라 행사들을 하지 않는 그런 자리를 애터미가 매입을 해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어떤 작품이 나올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매입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애터미는 정말 일신, 일신, 매일매일 정말 대단해지는 그런 애터미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사업자들과 우리 회원님들께 감동을 주는, 아침에 일어나서 애터미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야, 이 애터미가 어디까지 갈 거냐, 어디까지 갈 거냐. 이렇게 큰 애터미를 만나서 나의 시야로, 나의 게으름으로 애터미의 크기를 못 보고 어떤 내가 이 작은 일들에 매여서 내 눈앞에 계산을 한다면 애터미는 절대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이제 정말 전 세계로 애터미 쇼핑몰 국내에 한 500가지 넘죠. 아자몰 8만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시작이지만 아자라는 건 A부터 Z까지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쇼핑몰들이 전 세계로 애터미 메인 쇼핑몰 앤드, 제가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에서 살 게 없더라고요.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전 세계로 가는데 이제 어떤 일이 터질까요? 한국에서 시범 케이스로 아자몰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는데 울란바토로 아자몰, 뉴욕 아자몰, 워싱턴 아자몰, 캐나다 토론토 아자몰, 영국 아자몰, 중국 같은 데는 아자몰이 한 3개 생겨도 부족할 것 같아요. 워낙 땅이 커서. 이 아자몰이 열리면 여러분들 포인트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필품이에요. 만 명이 있으면 만 포인트가 만 명이 있으면 1억 포인트 되지 않나요? 이런 어마어마한 아자몰이 모든 소비를 애터미로 홀릭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알리려면 내가 먼저 써봐야 되고 내가 먼저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는 방법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번에도 세미 세일즈 도전하시고 또 시작되었고 가서 소비자를 구축하는데 스폰서가 또는 파트너가 10만 포인트 주세요. 10만 포인트 해봅시다 하면 카드가 없다. 나 어렵다. 그 사람은요. 나 성공 안 할 거예요. 절대로. 이 말과 똑같습니다. 10만 포인트가 없으면 뛰어야죠. 뛰어서 만들면 돼요. 저도 간절하게 뛰니까 포인트가 막 나오더라고요. 뛰어서 만들어야지 카드를 끊어주는 게 아니다. 내 자가 소비하고 내가 필요할 때 물론 카드도 끊죠.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없다고 말하면 10년 후에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항상 없어도 있다 하시고 뛰시고 만들어내야 돼요. 이 PV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애터미가 이 아자몰이 전 세계로 커지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애터미가 이제 아자몰에서 새벽 배송을 신선식품 유통회사인 미스터아빠라는 회사와 전략적 제휴를 했어요. 5월 내에 오픈합니다. 새벽 배송 시장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주문한 게 오늘 새벽에 집에 와버리는 거예요. 이거 겁나는 거 아니에요. 애터미의 어마어마한 멤버십. 2천만 명에 가까운 멤버십이 새벽 배송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애터미가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내버리겠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현재 수입에 만족하고 나 200만 원만 벌면 돼. 100만 원만 벌면 돼 하고 혹시라도 그 피 같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파트너와 작은 걸로 다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내가 나가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좌가 안 돼요 우가 안 돼요. 내가 만들어야죠. 우가 될 때까지 내가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먼저 애터미를 시작한 선배 사업자로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애터미가 미국 글로벌 직접 판매 협회에서 DSN이에요. 다잇텔링 글로벌 거기서 탑 100대 기업 중에서 애터미가 10위를 했어요. 10번째 애터미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A사, N사, H사 이런 회사들이 쟁쟁하게 60년된 A사부터 들어있는 거기에 10년 남짓된 애터미가 10위를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보고요. 애터미는 감동이 큰 사람이 돈 많이 벌거든요. 조회 가니까 맨날 그래. 그런 사람 감동 못 받아요. 감동이 큰 사람이 큰 돈을 벌거든요. 그런데 이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10등을 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국내 최초다. 그럼 우리가 왜 가슴이 뛰어야 되죠? 앞으로 10년 이내에 애터미가 당당히 국내에서 A사를 이긴 것처럼 글로벌에서 전 세계 1등 되는데 10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동안에 10년 안에 모든 가문의 운명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가 10등 했다 하더라. 난 오늘도 5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갖고 다투면 안 되겠죠. 좀 더 뛰면 돼요. 좀 더. 좀 더 뛰면 더 많은 걸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애터미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일신우일신 하듯이 우리도 매일매일 일신우일신 나의 어떤 스킬들도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이를 잊어버리고 뛰셔야 돼요. 아줌마 버전, 아저씨 버전, 동네 반성의 버전이 아니라 점점점 이 자리에도요. 앞자리에 앉아있고 자세 갖추고 앉아있는 사람이 결국 직급을 가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출근 안 했으니까 대충 앉아있고 끄고 있는 사람보다 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른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도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장 성공자가 많이 나옵니다. 줌에도 앞자리에 일찍 들어오는 것들도 작은 성공을 위한 나의 어떤 일신우일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미세일즈 마스터는 애터미가 소비자 구축을 더 하면서 기존이 부업자가 100만 원을 벌어라 이런 차원 좋죠. 부업자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 더 벌어보자. 정말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기존들을 살려내야 돼요.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도록 집에 있는 부업자, 직장인, 세일즈 마스터가 아직 안 된 사람 되어도 세일즈 마스터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 세미세일즈 마스터를 통해서 할 일이 뭐죠? 아유 스폰서 한 줄이 150이 나와도 나는 못해요. 카드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거나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요? 뛰어야죠. 당연히 뛰어야죠. 우리는 반드시 그 수입을 만들어낼 때 내가 월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나의 수입을 만들어낼 때 필요한 일의 양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 일의 양을 채워내야 돼요. 그 일의 양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작은 수입에 만족하니까 파트너는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구축하는 저로의 찬스다. 세미세일즈 마스터는 그렇게 하면서 애터미는 이제 정말 앞서가는 놀라운 애터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낼 거예요. 10년까지 우리가 생각 안 해도 돼요. 3년 후, 5년 후 애터미는요. 여러분들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날 거예요. 애터미는 이 선한 부자 빌리지로 오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도 안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복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들이 기가 열릴 거예요. 열려서 오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유통시장, 마케팅 시장은 구독 경제로 갑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문을 구독했죠. 매일매일 사보는 게 아니라 월정 회비를 내면 매일매일 우리 집에 새벽에 신문 배송이 왔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생필품, 애터미몰, 아자몰에 있는 모든 생필품이 이제는 구독 경제로 가는 추석을 다지는 것이 세미세일즈 마스터로 소비자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파트너, 저 파트너가 소비자 구축을 안 해요. 너. 여기 계신 직급을 따라서 모든 분들이 소비자 구축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파트너가 필요할 때 드라이빙 데스에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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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줄 수가 있어요. 나 없어요. 카드 없어요. 아니다. 그 말은 나는 일 안 하고 있어요. 수입이 작아요. 이걸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매일매일 소비자 구축을 하셔야 해요. 매일매일 소비자 구축을 하시다 보면 넘쳐납니다. 그 소비자의 매출로 소비자를 늘려서 파트너도 돕고 나의 수입은 온전하게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독 경제로 가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네 집에 매월 해모인 몇 박스, 유산균 한 박스, 앱솔루트 한 세트, 선크림 한 개, 뭐뭐뭐뭐뭐 이렇게 이렇게 폴리페널 한 박스 이렇게 우리는 이 정해져 있는 이거를 매달 이대로 주시고 내 카드에서 결제하세요. 오케이. 이게 구독 경제예요. 매월 똑같이 먹잖아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또 필요한 만큼 사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LBC 주스를 매달 한 세 박스 정도 나눠 먹기도 하지만 먹어요. 다 구독 경제로 넣을 수 있겠죠. 소비자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그분들의 구독 경제 프로그램을 짜주면서 세미 세일즈 마스타를 만들어가는 것을 빨리 가르쳐주세요. 왜 못 가르쳐주느냐. 내가 안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현재 나의 로그인해서 애터미몰에 들어가서요. 현재 나의 실질 직급, 명목 직급 말고요. 현재 직급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뛰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애터미 그건 너무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열어보니까 직급을 떠나서 내가 소비자를 구축하면서 그 소비자 분단을 구독 경제 프로그램 안에 다 넣어버려라. 그러면 자동으로 오늘 나의 30명의 구독 경제 30명의 카드로 결제해서 매월 보내줘버리면 이거 세미는 장난이잖아요. 세미를 못한다? 그러면 나는요. 그냥 돈 안 벌고 가난하게 살고요. 그냥 좀 편하게 할래요.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으시면 조직이 힘을 잃고 파트너가 점점 밑에서부터 힘이 빠지면 여러분들 현재의 200만원도 보존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우리가 애터미의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셔야 돼요. 100만원 더 벌으라고? 나 안 되는데 이게 아니다. 애터미는 굉장히 큰 뜻을 담고 있다. 애터미가 제시하는 모든 시스템과 프로그램들은 많은 뜻을 담고 있다. 성리산 유스호스텔 왜 샀을까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서 그 프로그램으로 우리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성장시켜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로얄클럽, 크라운클럽, 임페리얼 빨리 가셔야 돼요. 왜? 로얄클럽에 가면 리더스 클럽에서 못 듣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크라운클럽에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안에 앉아 계신다면 성공이 늦어지실 겁니다. 센터로 나오시고요. 스폰서가 계신 곳, 파트너가 계신 곳으로 모이시고요. 우리 노정구 단장님 제가 볼 때 제일 열심히 뛰시는 것. 어떨 때는 12시쯤 뛰고 계시고요. 전화드리면 아침에 9시에 분당에서 조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분당탑의 파트너를 이끌고 9시에 조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니 임페리얼 가실 분이 지금 뭐하고 계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돈 덩어리를 돈이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돈이 여기에 있다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엄한 길로 가는 사람들 돈을 벌지 못하는 걸 저는 많이 봅니다. 밖에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여기에 있다는 사인을 빨리 알아듣고 우리가 정말 10년 후, 20년 후 우리들의 어마어마한 사이버의 어마어마한 애터미 빌딩을 나의 후손들에게 100년, 200년 물려줄 애터미가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더 많이 뛰셔야 돼요. 1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다시 뛰셔야 돼요. 뛰셔서 그 포인트를 누가 만들어낸다? 내 소실적이 안 돼요. 천만에 내가 만들어낸다. 소실적이 나 하나뿐이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뛰어서 내가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거는 내 소비자를 구축해서 나의 유통망을 넓혀서 파트너를 키워내는 일이다. 이런 일들로 이 어마어마한 애터미를 여러분들은 지금 저평가된 명품 우량 주식을 손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찢어서 버릴 것인가. 이걸 완전한 어마어마한 빌딩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그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멋진 애터미를 알아들은 것만으로라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이걸 끝까지 간직하시고 모두모두 정상에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시죠? 믿고 듣는 성공 리더 메시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리더 메시지를 해주신 우리 백성옥 로얄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